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이 2조 5천억 원 규모로 몰리기도 했지만 최근 증가세는 다시 둔화했습니다. 특히 공급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조건이 특정돼 있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만 6,164건 4조 19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규모가 2조 1,241억 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특례대출에 32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